자, 세 번째 사연 신청자는 안반대기님께서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IT 업체에 다니고 있는 30살 직장인입니다. 아, 이분 또 30살이에요. 또. 아, 네, 30살. 요즘 오늘 사연을 보니까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2018년부터 회사 일에만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각 없이 4천만원 정도 넣어두었던 주식 계좌가 반토막이 나면서 아, 그랬군요. 음... 미친듯이 재테크 공부를 하게 되었고 처음엔 주식으로 재테크를 시작하였습니다. 1년 동안 50권 정도의 책과 모든 주식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진행하였지만 막상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사람들이 집값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고 어쩌다 보게 된 네이버 부동산 시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액 투자를 이어나갈지 고민이 됩니다. 음... 막상 열심히 했는데 주식은 별로 수익을 못 봤어. 제일 못 봤어. 근데 집값을 보니까 이건 뭐지? 라고 해서 망치로 한 딱... 음...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를 이어나갈지 고민인데요. 청주 지역에서 미분양 났던 아파트가 어느새 2배씩 가격이 올라있었고 뉴스에서는 연일 부동산 집값 관련된 기자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2021년 5월에서야 부동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급 물량 부족, 잘못된 정책, 전국이 미친 듯한 부동산 시세 급등에 저는 조급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급한 마음에 40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유료 컨설팅 업체의 상담을 받고 열심히 일하며 모은 1억 6천에 신용대출 1억까지 받아서 총 2억 6천 그리고 취직수세를 포함한 부대비용 포함해서 총 2억 7천 그리고 전세 5억을 끼고 신분당선, 송목역에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수지, 벽산, 블루밍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이주비 대출, 분당금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상 아파트를 사고 보니 고점을 잡은 건 아닐까 걱정되고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이미 전 재산을 한 아파트에 넣어버렸는데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저 스스로 없애버린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미친 듯이 부동산에 집중하고 인장 다니고 공부와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이미 저질러버린 부동산에 근 석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끙끙 아르면서 하루가 다르게 말라간 느낌입니다. 와,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연과 세 번째 사연이 굉장히 반대되는 사연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 사연은 본인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가면서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을 하신 분이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조화심 때문에 정말 조화심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이 그러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주식했는데 주식 공부했고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높지 않아. 근데 아파트를 봤는데 막 두 배씩 상승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주식을 그만두고 부동산 쪽으로 집중을 했었을 때 수익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화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컨설팅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컨설팅 별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추천하는 게 기본적으로 컨설팅과 저희하고의 어떤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컨설팅은 어쨌든 물건에 대해서 어떤 연결시켜줌으로써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것이 목표고 저희는 저희 자산을 키우는 것이 목표잖아요. 목표가 다른데 컨설턴트들이 내 자산을 키우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만큼 노력을 할지 자기 자산은 자기가 수수료를 키우는 것이 맞지 남한테 맡기는 것은 저는 리스크가 굉장히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중에 컨설턴트를 잘 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컨설턴트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투자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자기 투자의 경험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 재산을 키운다. 컨설팅 해준다. 그런데 말씀을 잘 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계약하고 바로 오케이 하고 이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점 그렇게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장 위치는 충청부터 청주시고요. 사내 기숙사가 있어서 실고주 걱정은 없습니다. 세후 소득은 월 400에 세후 성과금 1000 평소 소비가 적어서 1년에 4천만 원 정도 조축 가능하고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선봉역 7억 5천짜리 벽산 블루밍 아파트 구매로 2일 주택 상태입니다. 신용대출 1억이고요. 결혼은 아직이고 자녀도 없습니다. 현 구매한 아파트를 양도수를 내더라도 다시 팔고 재투자 경험을 쌓아야 할지 아니면 우선 가져가면서 더 공부해서 더 조축되는 돈으로 2주택 3주택 등 소액 투자로 이어나갈지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송준님 방송 항상 열심히 보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 같은 사회천연생 뿌린이들 위해 길라비가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어우 사랑 고백하셨네요. 심쿵. 사회천연생 뿌린이들을 위해서 길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억 5천 원을 이렇게 했는데 세금 내려가는 재해를 한다고 하면 양도수속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기이기도 하고요. 단기 양도수속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이 수익이 얼마큼 현재 지금 남을지 모르겠어요.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도수속세 수익이 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수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 된 문제인 것 같아요. 방향성 문제 같은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 후회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제가 이 물건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분이 벽상글루빙 아파트인데요. 제가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좀 아쉬웠고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매수했으면 매수 연월까지건 연월까지건 2021년 5월 이런 식으로 매수 연까지 또는 매도자 고민이 있다 하면 언제 매도를 이렇게 할 것이다 내지 어떤 물건은 언제 매도했다 이런 식으로 연월까지건 좀 기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평형을 정확하게 몇 평형인지 그래야지 제가 사전에 그 물건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또 분석을 할 수 있고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드백 평형 그리고 아파트 주소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벽상 블루밍이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심지어는 1차 2차 3차 이런 것도 정말 어떤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 단지 했는데 막상 봤더니 단지에 너무 많은 거야. 어떤 게 어떤 단지인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아파트 주소도 좀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2021년 이 올에 만약에 매수했다는 가정을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났고 지금 현재도 상승폭이 조금 이때보다도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보이긴 해요. 실제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요. 지금 수도권의 많은 지역들이 이번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가 많이 현재 지금 뜸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뜸해진 상황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게 세 가지는 것 같아요. 대출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매매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도 있고 물론 대출 규제가 강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저는 동반해서 심리적인 위축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내년 대선인 것 같아요.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보통 시장 정책이 완전히 정반대 정책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자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 회원님들한테도 일단은 뭔가 결정하는 데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내년 3월 이후에 3월 9일 대선이 결정된 이후에 그때 어떤 스탠스를 갖고 움직임에 대한 부분도 해서 그때부터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지역의 매가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3월까지는 내년 3월까지는 상승한다고도 좀 광고합세 이런 모습을 보이지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그럴 것 같아요. 수도권 대부분 지역들이 광고합세 그러니까 속폭기 상승세는 이어가지만 과거처럼 굉장히 급등한 이런 모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는 최소한 좀 잦아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분에 대한 피드백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벽상블룸 매수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4억대까지 했었던 물건인데 지금 최근에 단계 2년 동안에 현재 지금 거의 배에 가까이 상승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기간대의 상승폭이 커버리면 특히 자기 몸가 2배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상승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이 있어서 조종을 받고 난 다음에 상승할 수 있어요. 이 조종이 보합세 조종일 수도 있고요. 강보합세 조종일 수도 있고 약보합세 조종일 수도 있습니다. 즉 높은 상장이나 높은 큰 폭의 하락장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일정 부분 비슷한 흐름을 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매수타임 매수 시기가 올해 지금 5월 이후에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타이밍 쪽으로 이 지역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좀 저평가된 물건 그래서 이제 매매가게 오르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다 하더라도 자기 몸값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특히 좀 이 가격대가 가격대가 또 6억을 초과해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출이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현재 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시기 너무 1차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정기간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시점 나타나기 전에 움직여서 이런 시기적인 문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했었을 때 이런 타이밍에 대한 아쉬운 분명이 있고요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건요 영끌 신용대출도 이록받았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진행한 단지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지우비 대출 분당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월 급여를 받는 수준 대비했을 때는 지금 너무 과도해요 지금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저라고 한다면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점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백상 블루밍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용대출도 상환하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될 거고 대출 금리는 더 빠르게 될 거고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6%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신용대출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이 큰 비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신용대출을 제외한 남의 돈으로도 충분히 소액투자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용대출까지 끌어써가지고 이렇게 영끌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미 매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던 그런 단지에 이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냐 좋은 선택이었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100점 만점에 한 15점 너무 낮게 줬나 20점 아무튼 만약에 매수하기 전에 저한테 상담을 했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매수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벽산 블루밍 똑같다 아파트라도 저녁에 제가 누군가한테는 매수하라고요 누구한테는 매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벽산 블루밍에 대해서 제 스탠스가 바뀐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황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재료로 된 정확한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사들이 똑같은 병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병에서도 그 효과가 가장 좋을 수 있는 그 약을 이렇게 처방하는 것처럼 저도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상황 그리고 현재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은 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파트가 앞으로 1년 2년 뒤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아파트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그 어떤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고민 상담 고민에 상담을 해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소액 투자를 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액 투자를 통해서 좀 자산 증식에 대한 부분을 지금보다 더 키우고 난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야식 30살이잖아요 30살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더 이렇게 완화됐었을 때 완화되면 될수록 그럼 결과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었을 때 대출 규제가 완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소액 투자로 자산을 좀 키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완화돼서 내실 투자금 대비 대출이 과거처럼 80%가 나온다 LTV 80%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80% 대출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돈이나 하더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실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로 이렇게 입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벽상불렘이 하나 같고 아무 투자도 않고 올 수도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장의 속도가 자산성장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강하게 확신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